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반응 좋았고 아 들어갈려고 했던건 아닌데요 야 이거 버섯 먹고 왔으면 게임 끝났겠는데 버섯 먹고 오면 끝날수도 있어요 아 점프 실패 아닌가 설마 이거 간단간단하게 안되게 해놨나 아 이거 오히려 스프링이 안탱기면 깨겠구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프링이 한팀 깨겠는데 근데 저는 이 골대쪽에 가시를 겹쳐놓지 않았을까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뛰어넘은건데 안 막았네요 그럼 굳이 스핀점프로 이렇게 넘어올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기록이다 깨지겠죠 나랑 똑같이 하면 백세컨즈 백세컨즈 좋지않아 방금 이걸 사네 어단 마agon 똑같아 그 스피링을... 아 bad 스피링을 할걸 스 paddle 이ec 마지막 핀을 할걸.. 아.. 와.. 뒤로 갔는데.. 아.. 타이밍.. 기가 막히네.. 좋아.. 깔끔하다.. 에이.. 꼬였어.. 아니.. 미끄러지지 말고.. 아.. 완전 느린데.. 아.. 이거..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되네요.. 아.. 요시를 주면 요시를 버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요시를 살려볼라 했으나.. 맞아버렸어요? 천마을 7단지님 안녕하세요.. 네.. 깨버린 것입니다.. 아.. 유명한 맵이죠 저거.. 저거 랭킹맵에 항상 상주에 있던 맵.. 아.. 아.. 아이고.. 오케이.. 유튜브에 있어요.. 되게 옛날에 깼을텐데 있어요.. 저기 근데 왼쪽 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길이 거기 밖에 없는거야? 아앗.. 아.. 아.. 남 맵이란거 어떻게 아냐고요? Lazar's 다 기억이 나요.. 깼던 맵들은.. 일단은 보통 이제.. 스타가 찍혀 있고.. 스타가 없어도.. 깼던 맵은 다 기억납니다.. 왓? 왼 킹? 키도우가 저기 있네 근데 여기 올라가기가 좀 높은데 이상한데 어휴 왔어 아니 키도우를 들어갈 수가 없어 어휴 체크포인트가? 아니 이거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살짝 드지? 제대로 온 건 맞는데 하? 하하? 당장 근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열쇠를 다시 얻을 수가 없는데 아? 끝나는 건 일단은 체크포인트 팔로우 살았어요 쿠저님 팔로우 감사하구요 오른쪽으로 가야되 왼쪽으로 가야되 뭐오오우 stuffs Ник strengths 오케이 대략 한 중간쯤에 갔을 때 한번 내려가 봐야겠는데 아니면 그냥 여기서 뛰던가 착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몰라 왼스프링 여기 아까 거기네요 그 오른쪽 쟤가 아까 오른쪽 아 이쪽 위에 파이프 뭐야 아이고 제대로 왔어 뭐야 이거 뭔가 되게 이상하게 깬 것 같아요 킨다 이지 점프를 해야겠죠 그렇죠 맨 9파 바로 끝나니 설마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 맵으로 가야되요 주니어의 소리가 들리고요 중간에 히든 블럭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왓 그러면 여기 위쪽에 뭔가가 있어야죠 아니면 끝까지 가야됩니까 아니요 그거 불가능해요 무조건 파이프 들어가면은 다른 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휴 어디있어 왜 없는 거야 아니 뭐지 다 확인한 것 같은데 방금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여긴가 왓 왓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 그렇지 끝났죠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니까 길을 비켜주네요 아니 근데 이 오른쪽에 파이프는 아까 내가 왼쪽으로 들어갔으면 일로 나왔다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온 것이 더 빠를 거야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저 오른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요 원래 쿠파 못 뚫고 지나가는데 쿠파가 점프해줘가지고 지나가졌어요 60초 런인가 봅니다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려운데 딱 보니까 아 이게 딱 스피 점프하면 딱 맞구나 오케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뭔데 이거 아 진짜 오우 스프링 아 뭐야 계속 스피드로 갔었어야 됐잖아 하 오늘 드디어 적수를 하나 만난 것 같은데 야 여기 안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나처럼 파이프를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 2단 점프 바로 가야 된다고? 아 진짜 아 삼단 점프 아 삼단 점프 아 아 아 아 아 그지 같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넘어갈게요 아 아 아 아 엉켄 되게 좋아하네 이제 진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엉켄으로 버텼어 요시를 탔어 그 다음은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맵 구조가 왜이래 이거 왜 구조가 왜이래 이거 일단 열쇠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니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 봐 순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파워 던져서 지나갔다가 스프링 발꽃 벽 점프하고 스프링 발꽃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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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졌잖아. 아아... 아, 망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오, 왔네? 근데 시간이 없는 거 아냐? 어이구, 꼭 이렇게 망할 때 지나온다니까. 아, 진짜. 아, 그냥. 와아아. 스토리 같은 거는 보통... 그렇게는 안 만지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조금만 더 깔끔하게 내려왔으면 5초 남겼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멀다... 어우... 너무 먼 거 아니야? 저 가속을 유지... 그러니까 방향키를 엄청나게 잘 바꿔줘야겠는데요? 충분하잖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요... 마지막 파워는 뭔가 설계가 안 맞았나? 아니면은... 아... 아... 또띠아님 안녕하세요? 핏점프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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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 없네... 빨리 나 위로 보내줘... 시간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처음 오는거라... 아유... 그게 안 먹어지네... 아유...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네... 깼어요... 제발 끝나라... 끝났다... 아... 요... 아... MARIO! MARIO! NUMBER 1 WAHOO! 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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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